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도를 믿으십니까? 도를 믿으시냐구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어요! 종말! 종말! 괜히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들이 화가 나서 지구 망하게 하겠다고 장난 아니에요 증거를 봤어요 귀신들의 신호를 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키를 가꿨습니다 열쇠 저희 집키는 아니구요 그녀의 집키였으면 좋겠다 채권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전같이 소심해서 밤에만 활동하지 않아요 낮에 막 응? 응? 돌아다닌다고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키 이상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 어떡하죠? 아직 청약 안 끝났는데 좋습니다 네, 청약 좋습니다 제가 이 톱니 방향 몸통 쪽에 놓구요 제 귀신 불러보겠습니다 귀신님 오셨나요? 오시면 지구와 종말 한다면 열쇠를 돌려주세요 귀신님 오셨나요?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이상하다 오셨나요? 오오오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오오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오 귀신님 화이팅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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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티드키였습니다